자 같이 한번 보죠 493번부터 시작했어요 A번입니다 When I first began teaching 내가 처음으로 교수를 가르침을 시작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교수라고 하는 것은 professor의 의미가 아니고 가르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그렇죠 teaching을 시작했을 때 I was invited to a workshop for new professors 이게 진짜 교수님이죠 그렇죠 신임 교수들을 위한 workshop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걸로 불려간 거죠 그렇죠 무슨 초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invite을 항상 그렇게 뭐 상처를 놓고 부르는 그런 걸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험할 때도 사람들 invite 한다 그러거든 우리 앞에서 여러분 본 기억날 거예요 그걸로 간 거야 그냥 알았죠 그래서 workshop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임 교수 MT죠 쉽게 얘기하자면 연수해 간 거죠 Like most people who teach at universities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I have spent a long time 나는 오랜 시간을 learning what to teach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썼다 대학에 교수로 왔으니까 다 박사드릴 거 아니에요 what to teach이 뭐예요 무엇을 가르칠까 가르치는 내용이죠 머릿속에 든 건 많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장 완성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none spent none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시간을 안 썼다 생각을 안 해봤다 뭐 하면서 learning blank to teach how to teach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답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somehow my university seemed to hope 대학은 희망했던 것 같다 그렇죠 we can spend with experienced professors 경험이 많은 교수들과 보낸 일주일이 make a fall 보충하다 이런 얘기죠 that 그것을 보충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란 건 뭐예요 교수 방법의 신임 교수들의 교수 방법적 부제를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my colleagues presented well-crafted lectures 여기서 얘기하는 colleague은 이제 동료겠지만 문맥적으로는 위에 있었던 그 experienced professor가 되겠죠 이전에 있었던 선배 교수들이 굉장히 craft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인 어떤 수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 있죠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well-crafted는 여기서는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강의 그렇죠 잘 짜임새 있는 강의를 about the tools they used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강의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I enjoy their presentation 나는 그들의 강의를 아주 흥미있게 봤다니 그러나 do not remember a thing they said 그 당시엔 재밌었는데 그들이 얘기한 게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아주 기상천외하고 아주 재개발랄한 강의법이 나에게 큰 impression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b, c, d를 쭉 보면은요 이게 길다고 시퀀스를 못 찾는 게 아니에요 b를 한번 보세요 when we were called to the next talk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 토크 어떤 모임 또는 회담 회의 또는 강의에 불려갔을 때 토크가 여기서 확실하지 않죠 he put down his cup 그는 그의 컵을 내려놓았다 이 he가 누군지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c번 가보겠습니다 i took a cup of coffee with me to my next class 수업에 커피 갖고 들어갔다 연결이 안 되죠 아까 a번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d번에 보니까 one thing that i do remember 여기 두가 여러분 눈에 강조돼서 보여? 내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딱 기억이 나더라 i do remember 그게 뭐냐면 happened at a coffee break 잠깐 중간에 휴식 시간에 일어났어요 물론 커피를 많이 마시겠지만 꼭 커피 안 마셔도 되죠 finding myself a lot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i turn to alone i turn to a mathematics professor standing nearby 내가 혼자 있으니까 좀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서 있는 수학과 교수님을 향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수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mathematics professor 가끔 이거를 어떻게 혼동시키냐면 mathematics professor 이렇게 혼동시키거든 알았죠? 애써 꼭 있어야 돼요 내 전공이 언어학이니까 여러분 언어학은 영어로 뭐라 그러니? linguistics라 그러죠 linguistics 그렇죠? 그럼 언어학과 교수는 뭐라 그래요? linguistics professor 알겠죠? 우리가 학자들 모여가지고 학회하는 것을 컨퍼런스 한다 그러잖아 컨퍼런스 들어봤죠? 그러면 언어학 학회는 뭐예요? linguistics conference linguistics conference 그렇죠 linguistics conference 예스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수학과 교수님도 mathematics professor I asked him what his favorite teaching tool was 나는 그가 좋아하는 교수 도구 강의 도구가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한 잔의 커피다 이렇게 얘기해 I asked him how he used it 어떻게 쓰느냐 well he said I talk too much and too fast in the classroom 나는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빨리 한다 496번 정답이 나옵니다 수학 교수는 자신의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96번에 5번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세요 students sometimes have trouble following me 나를 따라오느라고 애를 먹는다 have trouble ing 그렇죠? have trouble ing so everyone's in a while 그렇죠? 그래서 이따금씩 everywhere 가르쳐도 돼요 everywhere 가르쳐도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또는 everyone's in a while 같은 얘기죠 when I've said something I want my student to forget about when I've said something I want my student 학생들이 다 까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이스탑 나는 정지해서 take a sip of take a sip of가 홀짝 마시는 커피 한 잔 한 모금 들이킨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학생들이 다 까먹었으면 좋겠다 커피 마시는 동안에 여태까지 강의한 거 다 까먹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단어는 곰곰이 생각하다 about과 합쳐져서 어떤 단어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예요? think about 그렇죠 think about forget이 아니라 think as 그렇다는 얘기는 498번을 지금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that's what I've said 그것은 내가 금방 말한 것을 think in 하도록 해준다 우리 think in은 원래 액체가 think that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학생 교수님이 강의한 게 think in 된다는 거는 어디로 흘러서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찾으면요 think in은 뭐냐면 영영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to be fully understood 이렇게 돼 있거든 완전하게 이해되도록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 꼭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 think in의 뜻이 뭐야? 가라앉아 들어가는 건데 아 이렇게 가르칠 때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think in을 쓰는구나 라고 의미가 어떻게 된 거 내가 잘하는 말 있잖아 어떻게 된 거 확장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when we are called to the next talk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이니까 이제 세션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1교시 2교시 그렇죠 그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강의실 강의장으로 갔어요 강의 받으러 갈 때 그 수학 선생님이 교수님이 put down his cup cup을 내려놨는데 I noticed there was not a trace of coffee 그 속에 커피의 trace 흔적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I thought that was rather odd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sad so 그렇다라고 얘기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뭐예요 커피가 없네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My doctor taught me to stop drinking coffee 의사가 먹지 말라네요 라고 설명합니다 So I have always used an empty cup 그래서 나는 항상 빈잔을 사용하죠 Doesn't make any difference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I decided to try this idea in my class 나도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지만 Not with an empty cup 빈컵 갖고는 안 하게 나는 커피 먹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진짜 커피 가져가서 내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면 커피를 이용해서 수업의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강의 도구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95번도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한국말이니까 뭐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커피는 강의 및 학습을 돕는 도구였고 자 우리가 문제 풀면서 493번에 2번이 이제 풀면서 확실해졌고요 하우고 494번의 순서도 4번이 돼야 되겠죠 4번 자 그럼 우리 이제 497번 한 개 남았습니다 C번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C번 I took a cup of coffee with me to my next class Monday morning I eat helped 그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y pauses 내가 이제 중간 중간에 멈췄던 거 As I drank the coffee를 마실 때 Not only gave my student time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To think about what I had just said 내가 What I had said 내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한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살려서 But gave me time 나에게도 시간을 주어서 Think about what I was going to say next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에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는 얘기죠 학생들도 여유가 있고 나도 여유가 있더라 I began to use my pauses 나는 나의 그 멈추는 시간들을 사용해서 Look around the room 방을 교실을 둘러보고 To see how my students were reacting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어디에 내가 막 이야기한 것을 지금 이 문장이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로 돼 있죠 과거에 쓰이는 완료는 무슨 완료라고 그랬어 과거 완료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헤드를 뭘로 바꿔야 돼요 헤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시제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파트가 이 파트고 지난 20년이 넘는 수능의 역사에서 시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완료에 현재가 왜 붙었겠냐고 현재 완료는 현재의 단면이고 그렇죠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의 단면이야 그래서 과거 시제에는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497번의 정답은 had just said가 아니라 had just sai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when I saw them puzzled over some concept 어떤 개념에 대해 있어 학생들이 막 어리둥절할 때 that I thought I had explained 내 생각엔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I gave an algorithm 나는 또 하나의 예를 주었습니다 my lectures became less organized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쉬었다 하니까 수업이 이렇게 겉으로 딱 외부에서 딱 봤을 때는 organize 한 맛은 없을 거예요 뭔가 짜임새 있고 조직화된 느낌은 없겠지 중간에 포즈가 많으니까 그렇고 less brilliant 누가 봤을 때 탁월한 교수의 수업 같지는 않았을까 brilliant 하면 밝고 빛나고 명석한 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수업이 겉에서 볼 때는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지는 않았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my students seem to understand me matter 학생은 나를 더 better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애들이 잘 이해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교수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부터 정답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93번에 2번 494번에 4번 495번에 1번 496번에 5번 497번에는 had just said를 had just said 498번에는 forget을 think로 고치면 되겠어요 을 좋아해 angle 507번에 ipe 500 اه 100 늘 홍 Sus splits ặt κ